그래플... 그래플엔... 그래... 파운딩 치는 것도 그래플런가요? 아... 13승 2패, 디비전 2 디비전 3 올라가면은 비슷해질려나 이제? 아... 조세옥팀 조세옥팀 예아 조세옥팀 뱃뱃뱃뱃뱃 뱃뱃뱃뱃 조세옥팀 아 손에 땀나서... 조세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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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도 그리플러인가 본데? 나올생각이 없는데? 오히려 잡는데? 오히려 잡어 조세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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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들어와 아닌가 조세옥팀 조세옥팀 기장님은 얘 복선거 같은데? 그냥 뭐 기물하나 그런걸로 묶어버릴까 그냥? 암트라이는거 한번 넣어보자 빨리 푸네 계속 테이크다운 치고 오 개빨리 나오는데? 그라운드 기술 있는데? 그라운드 기술 있어 90분동안 둘이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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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쏟아져 쟈, 좋은 가능성은 캐릭터에 두고 쟈, 저거 나갈 때 위로 나가는건가 아래로 나가는건가 모르겠네 저걸 저게 위로나가는걸까 아래로 나가는걸까 저렇게 해서 나가는게 뭐지? 야 진호야 저렇게 발을 아래로 집어넣고 골반을 밖으로 밀면은 아래로 갯업한거야 위로 갯업한거야? 진호 대답 안하냐? 이제 외부가 바로 도둑봄인가요? 마지막으로 Beaux ended 국방위원회 가르치기 삔지 나오네 저게 어디로 빼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이씨 들어가야 말이지 아이씨 들어가야 되는데 ners 아이씨 무슨 말이야 이렇게 조금 당하는 siihen 점포 검정 도로 여러분 또 이미 하아 이게 어디로 나가는 걸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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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네 아이씨 아이씨 아아 아아 짱나네 한번은 막았는데 싱글로 풀고 있는데 거기서 거기서 조금 더 빠르네 제가 클린치는 제가 더 좋은가보다 그래도 돈 많이 벌었다 아니 진호야 봐봐 아니 그 애가 일어날 때 있잖아 알투 누르고서 애가 손이 이렇게 대는 쪽으로 해가지고 왼쪽 오른쪽 튕기잖아 방어할때 그라운드 방어할때 자세 내 자세로 계속 유지시킬라 그럴 때 적 스테미너 빼면서 그때 발 뒤꿈치 양쪽 다 골반으로 집어넣고서 팔로 잡고있다가 확 밀어가지고 일어나는게 그게 아래로 아래로 갤업이야 위로 갤업이야 그걸 알아야지 아래로 방어하든 위로 방어하든 하지 그 위야 아 오케이 오케이 아래로 갤업하면은 어떻게 일어나 어디를 기준으로 봐야되지 대가리를 기준으로 봐야되나 아우 이거 뭐야 아아 이씨 야 남아프리카 영웅이야 뭐야 엔진 이름이 뭐야 이름이 저거 중간이름 있는줄 모르고서 그냥 만든거야 아 아이 렉걸린다 사랑해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상대방이 아래에서 아 위로 일어나려고 할때 어 음 아 오케이 알았어 아 챔피언십이야? 어 레슬러다 어 얘 그래플러다 화이팅 스피터스푼드 러시아 프르새젠가 챌린저 스네이파 지껀만 보고 넘기는거 봐 무식한거야 이거 솔직히 어? 내꺼 내꺼 기술을 알아야지 그렇지 챔피언아 힘좀 한번 보자 여기서 길로 뒤늘러? 나봐 나봐 내꺼 제 outputs 제 bead 네 왼쪽 손 제 다시 타린 communal clauses 장으로 우 excellent 아프거두 연PHT 왼쪽의 눈이 진짜 시작됩니다. 됐어! 지금이야! 죽어! 죽어 들어와 들어와 완벽한 타이밍에만 들어올라 그러네 미처 미처 아 가지마! 가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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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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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턴 흐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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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 nagyon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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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뭐야 얼굴 다 찢었어 이새끼가 아 아 초코 들어갈라 그러는데 아 얼굴 찢어졌어 아 저 팔꿈치에 떼 안 밀고 오는거 불... 저... 저거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떼 안 밀고 오는거 저거 저 각질때문에 눈 다 찢어져 저거 어? 이렇게 하는거야 한대 때리고서 이마 알겠네 이제 니파움 니파움 이거는 어딜 방어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초코 한번 들어가야 되겄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까워라 아 아이고 아까워라 엘보 어떻게 갈기는거지 위에서 위에서 엘보 갈기는거를 배워야되는데 진우야 진우야 위에서 엘보가 이기는거 뭐냐 진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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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야 지우야 이 피는 많이 나는데 오히려 안에 내부출혈이 아니라서 허버치기샷 저거 나와지는게 안되네 아 이제 왜 안돼 픽문젠가? 아 이제 왜 안돼 픽문젠가? 아 안마.. 안마가지네 왜 안마가지지? 길로틴을 해 음? 음? 머리 피 터지는건 신경 안써줘도 되는데 에이씨 에이 점수 점수 제일 많이 주는게 그냥 KO시켜서 잡아뜨리는거고 그 다음이 테이크다운 개수고 그 다음이 결정타고 그렇게 들어가요 5라운드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 핑 때문에 약간 원래 들어가야될 기술이 늦게 들어가고 약간 이러는게 조금씩 밀리는게 있어요 아까전에 다른건 몰라도 가드하는거같은 경우에는 계속 제대로 가드를 하는데 스읍 들어갈데가 있고 안들어갈데가 있고 그러면 그렇다 치 próxima 강 신랑 우리 딴 내